네 여러분 규칙동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. 규칙동사 지난 시간에도 한 번 했는데요. 이번엔 다른 형태의 규칙동사들을 한 번 살펴볼 거예요. 자 그래서 규칙동사가 딱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, 사실 세 번째 형태까지 있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. 너무 꼼꼼히 오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익숙해지시면 오 거기서 거기 약간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 오늘 배울 동사는 바로 전단에서 배웠던 aprender입니다. 자 원형으로 aprender, 배우다라는 뜻이죠. 우리는 배우다라는 단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. aprender라는 단어를 aprender하고 있는 겁니다. 자 재미없습니까? 죄송합니다. 자 요, 두, 엘 주어들이 바뀜에 따라서 동사들이 어떻게 바뀐지 한 번 보시죠. 첫 번째는 aprendo 두 번째는 aprendes el 다음에는 aprende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에는 aprendemos 자 요거, emos 이렇게 하는 거 익숙하시죠? 지난 시간에도 한 번 배웠습니다. 자 다음에 너희는 하면요 aprendeis 그들은 하면요 aprenden 이렇게 변화합니다.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. 요거 요거 비슷하고 요거 요건 약간 다르고 하지만 이건 두 번째 er 동사 변형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번엔 또 다른 형태의 규칙 변화 동사들 보겠습니다. ir로 끝나는 동사들은 어떻게 가나요? 한번 볼 건데요. vivir 살다 라는 뜻이죠. vivo vives vive vivimos vivis vivan 이렇게 움직입니다. 거의 비슷하게 가면서 그렇죠 살짝 다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. 자 여기까지 해서 규칙 동사의 변형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. 사실 이 규칙 동사를 배운다는 건요.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어떤 규칙성이 있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받는 거고요. 사실 이 동사들을 배우는 건요. 하나하나 동사마다 이 형태들을 입에 익숙하게 배우는 겁니다. 동사 하나하나 각기 격파하는 거지 이게 무슨 규칙이니까 쑥 보고 규칙적으로 쑥 다 내가 이해하면 끝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. 그래서 사실은 무슨 동사 무슨 규칙 동사 무슨 규칙 동사라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